아 아 아 아 시작 시작합니다 아 아크 이볼브 3d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볼브 그거요 그 요즘 유명하죠 65,000원짜리 이거 뭔지시죠? 65,000원짜리 스팀게임 있죠 최적화가 안됐다는 그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영어라고 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케이터도 만들 수 있네 남자로 해야지 색깔은 이걸 끌고 와서 난 검은색 파란색으로 하죠 스타트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 안합니다 모바일 공룡 게임 굉장히 많았는데 여태까지 아크는 대작이라고 하는데 아크는 안해봐서 모바일이고 이건 스팀게임은 대작이지만 모바일 게임은 다를 수 있잖아요 조작감도 약간 많이 다르구요 한번 해보자 아니 아 에 에 에 에 에 뭐야 아 오 오 오 윌슨 윌슨 자 누르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아, 자 아, 여기 이리로 가는 거구나? 아,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습니다 지지 발로 가는 거예요 자, 윌슨 상자를 열어라 이런 거 영어 몰라도 그냥 눈치껏 해야지 그럴 수 있나요? 영어를 못하는데 자 이거 장착이 돼?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죠? 나무로 아, 이걸 장착할 수 있구나 이게 무기 탭에 내 능력치 같은 거 보는 건가? 어... 음식, 물, 멘탈, 식량, 체력 아, 맞네요 자, 진짜 본격적으로 해보죠 이동키가 여깄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된다 된다, 갖깁니다 근데 시점을 내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시점 전환이... 아, 이렇게 빠르지는 않네요 아, 넣는 거야 지금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바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뛰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뛰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뛰어서 가야 돼, 이렇게? 오우, 잘 만들었다 아, 여기 있네 이게 있으면은 달릴 수 있다 달리면 뭐가 소모되는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채집할 수 있고 좋아 채집 다리를 모두 끄겠습니다 점프, 점프 오우, 야,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키 설정을 하죠 화면을 바꾸려면 이게 필요하긴 하니까 상호작용 키를 2로 하고 점프 키를 Q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손대지 않을게요 F키? F키 한번 해볼까? 승인 걸어가고, 달려가고 어우! 갓갬 드는데, 갑자기? 아, 이것도 있지? 이거는... 이걸 F로... 아... 승인, 내가 몰라 자... F F 아, 이렇게? 자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 게임? 동작 화면에 있는 스크롤로 동작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것도 돼요? 스크롤, 스크롤 아, 이거 아니다 자 광양 동작도 가능하다 중력 센서 GPS 컨트롤 다음에 하죠, 일단은 네 그래서 완전 가려놓겠습니다 키는 일단 외웠으니까 자 화면 전환해서 이 키로 벗고 아, 이 키가 이제 F키지 F키로 벗고 드래그도 동작 버튼이 된다고요? 뭔지 몰라서요, 제가 드래그하여 위치 컨트롤 중력 센서 마우스 드래그하여 슈팅 버튼 위에 올려놓으세요 뭔지 모르겠네요, 몇 번째 건지 뭔지 아시나요? 지능, 스킬 버튼 드래그하여 사용될 거 에이 그냥 하죠 지금 자체는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곡괭이 아니라, 이게 곡괭이 아니라 이게 필요하겠죠 바꿔서 오, 잘못 들어오는데 의외로 모드 아아 트리이 모드 빨리 뭐 있어야지 먹던가 할텐데 지금 멘탈이 많이 떨어졌네 불 같은 거 피워서 앉혀놔야 되나? 공룡은 없네요 지금 저기있다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흐흐흠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이거 나름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 하루 정도는 역시 본격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는 이제 잘 만들어져 있네 내구도가 있구나 만드는 법 같은 게 여긴... 아아 어우 편하게 해놨네 영알부터 할 수 있게 옷 오케오케 이것도 만들고 나무 필요하고 나무 밖에 없죠 지금은?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루프 뼈 사냥을 좀 해야겠다 쟤는 초식 동물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제 이름에도 아크릴 유튜브 영상을 봤기 때문에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는 알아요 어떤 공룡이 어디서 갑시다 위키 눌러서 달려가도 느리네 멘탈 어떻게 올려주지 이리 와 어 잠깐만 아 어어 야아 채집도 할 수 있나? 아아 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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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잡는 순간에 다 채집이 되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어 잠깐만 네 하면서 리젠드고 날리야 당황스럽게 자아 만들기 무기 곧 네? 남길 음 아 하나를 만들어라 이걸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네 퀘스트 만드는 거에서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 좀 어렵네 일단 깨보자 어 무기 어디갔어 아 깨졌어? 아 이걸로 패야 되나 보다 근데 이걸로 캔다고 이걸 얻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닌데? 뭘 캐야 되는 거야 그 돌가루 같은 거 나 멘탈 떨어지는 게 너무 불안해 바닥도 못 캐져 그치 바위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못 줍나? 돌멩이가 없는데? 이 껌은 점은 뭐야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래픽 오류 같은 걸로 못 얻는 건가? 야 잘 뜬다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소리 좀 키우죠? 최대 소리로 야채도 캐고 잠깐만요 아 이거를 됐어 됐어 아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되네 오케이 둘 이렇게 똑같게 하겠습니다 있는 거 다 캐다 보면은 부족한 거는 나오겠지 알아서? 이거 때리면은 캐지나? 안.. 오오 된다 재밌겠는데 이거 자 어딨어? 이거 고치는데 어어어 오케오케 30초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작을 했죠? 얘는 아 기다려야돼 다? 음.. 나간.. 나간 상태에서도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뭐야 완성! 되고요 이것도 만들 수가 없네요 대나무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은데 대나무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어디 글로 바꾸고 어 버섯 야 이렇게 다 나오네 야 잘 만들었는데 모바일 게임인데 넘어가는데 흐흐흥 왜 그래 때려야지 그치 애프로 따지자 그냥 어 왜 그래 그치 왜 커졌어 또 뭐 캐지? 나 멘탈 너무 약하다 뭘로 어떻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얘는 이건 뭐야 일단은 업적을 깨야 되는데 게임 세이브 게임 세이브 고기도 먹어야 되고 태워야 태워야 되고 뭐 불 불 불이라도 줘 불이라도 햇불 있지? 햇불로는 고기 못 굽겠죠? 이거를 눌러서 어 어쩌라고? 아아 상점이야? 공룡이다 아 랩터 아니야? 저기 뭐야 저거는 건물 아니야? 아 그냥 산이겠지 건물 어... 어 돌이 있는데 어 잠잠잠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초보자전으로 보내주지 이거 초보자전인가? 자아 캐서 자아 캐서 이동합니다 캐고 그... 음식은 괜찮은거 같은데 저 멘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거야 아 여기네 이거네 이걸 잠겼어 자 일단 짜는 제작합니다 10골드 뭔 소리야 이게 10골드 내야지 된다는거야? 제작하는데? 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고 누가 담가 노랬어 아니 아니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아 무게를 넘어서 버리라고? 아 진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놓을 것이지 또 뭐 버려 이거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 몰라 죽게 하겠어 자아 그니까 과금을 해야지 많을 수 있다는거야? 기묘하다 게임 아 다음으로 안넘어가서 안된다는건가? 아닌데? 랩도 잡아오라고? 오케이 으트 점프기 너무 웃긴다 이게 점프 아니었나? 아 왜그래 됐네 점프 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 한마리정도는 이기겠죠? 체력이 풀인데? 이리와 오 랩트 아니다 목도리 목도리다 약하네 야야야야 야이 무미건조한거 봐 다음 다음 손님 제거해주구요 누구야 누구야 아 잡았는데 얘는 아닌거잖아 그럼 그럼 골드가 있어야되는거야? 백골드 있어야되는거야? 야 그거 이러냐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야 이럴거면 아크를 사서 하지? 흫흐흐흐흐흫 아니 하긴 핸드폰 게임이긴 한데 다행스럽네 그냥 유료로 팔지 왜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저걸 사서하겠어 뭐 공룡이나 좀 보죠 야 목도리 어 티라노도 있다 동선에 지금 보이는거 없네요 저쪽은 그냥 돌로 된 절벽이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 트리케라톱스도 있네? 쟤 이름이 뭐더라? 묵긴 공룡이? 그냥 묵긴 공룡으로 하죠 티라노사우루스 우리 묵긴도 나 때리나? 나 티라노랑 얘랑 싸우는 거 보고 싶은데 이리 와봐 너 오는 거야 나한테? 오 미쳤나봐, 잠깐만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잖아, 절로 가야 되잖아 야, 티라노! 오, 야! 흐흐흥 아, 이거요? 그냥 모바일 게임 할 거 있나 하고 찾아보다가 모바일로 있길래 발견해서 깐 겁니다 아크도 확인해야 될 텐데 최적화가 안 됐다 그래서요 아예 안 샀어요 아참 근데 왜, 왜 도망가는 거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도망을 가 게임 이래 아참참 뭐야 하, 지나가는 거야? 아참 골때딘다 게임 흐흐흐흐흐흐흐 근데 아까 살라그래도 평점이 너무 안좋아서 사고싶지가 않아요 네 스카이 린만한 평점을 안 바래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평점 좀 나와줘야 할텐데 그러더라구요 복합이었나? 아 부정이었나 평점이 안좋아서 왠지 하고싶지가 않나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중에서 가장 센거 맞나? 아 쎄겠죠? 아 쟤한테 가서 네 테스트를 해보자 얼마나 강한지 솔직히 지금 그 목도리 잡아보니까 그렇게 센 공룡은 아니었어요 크기도 있는데 도망가는거 보니까 그걸 안쓸거 같은데 맛을 보죠 시간이 좀 애매하네 허어 흫 그냥 아주 평범한 흐흐흐 그래요?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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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덤벼 덤벼! 이기겠는데? 아 잠깐 잠깐 아 찾아 아아아아 아 네 자 여기까지 아크였구요 재밌게 했습니다 이만 뿅!